그니까 이 위험을 뚫고 나와요 지금 무슨 일이지? 오늘 저녁 든든하게 먹었어요 안녕 여러분 저 청주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우리 좋아해 그 달달해서 이빨 썩겠다고 아저씨 센스가 딱이네요 스위터 저희가 또 아쉽게도 한 번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번이야 가지 말까요? 우리 안 가면 어떠니까 저희도 안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부분이 마침 별이 혹시 없나요? 별이 없을까요? 별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아! 바로 여러분의 눈동자에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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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눈동자에 있다고요? 네! 네! 마지막 곡은 지금 딱 이 밤에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저희도 보고 별다로 가자 라는 곡입니다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가 네!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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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네! 리콜 하고 싶어요 여기 또 어쨌든 네! 별다로 가자 듣다는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드릴텐데 네! 이 곡은 다가스의 창년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우아가 먼저 시범을 배우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아이요? 네! 모두 잡는 이 밤 셀린의 별다로 가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5, 6, 7 모두 잡는 이 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잘한다 한 번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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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대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다음분들도 너무너무 잘 즐기실 수 있는 무대들이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너무너무 아쉽지만 지금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곡을 보여드리고 네! 네! 와! 저희 앞에서 봐요 또 만날 날을 기억하며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맞아요 다음에도 또 올게요 네! 마지막 배송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나 둘!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인 만큼 열심히 즐겨주세요 따라가자 화이팅! 야주 화이팅! 디예보 안녕! 디예보 화이팅! 아쉽다 우리 사진 찍었나 보세요? 와! 좋아해요! 흥난거 찍어요! 따라가자 에이 와!